안녕! 내 이름은 항구! 지금 세계는 친한 나라들끼리 기술과 공급망 동랭을 맺으며 기술 혁신을 꾀하고 있어!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 이런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이룰 수 있지! 대단하지! 그 중에서도 체코와 함께하는 기술개발 이야기를 들어볼까? 안녕 체코! 도브리덴 친구! 우릴 소개할게! 우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기계산업 등의 제조업이 특히나 발달했지! 최근 물류 제조 분야에 로봇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스타트업과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제조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도 체코의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기업과 우리 연구기관 기업 간의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지! 특히 친환경차,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기대돼! 우리의 눈부신 발전을 함께 응원해줘! 제조! 완벽한 개의 공동k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